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제가 수학 1 기출분석 강좌를 시작을 할 건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감에 앞서서 이번 영상은 오리엔테이션 영상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되게 간단하게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수업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면 제가 여기 아이패드에다가 필기를 하면 옆에 화면에다가 제가 아이패드에 필기 화면을 띄워드릴 거예요 제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 이 장면과 아이패드 필기 장면을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되고 이 수업의 장점은 불필요한 계산이라든지 군더더기가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컷 편집을 그 다음으로는 교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오르비북스 아톰 페이지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수학원 교재는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11월 수능을 전 문항을 단원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모두 다 담고 있고 이 교재로 공부를 하시면 최근 트렌드라든지 그동안의 기출문제들 유형별로 모아서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단원별로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쓰이는 개념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전 개념은 뭔지 그리고 최적화된 그런 유형별로 개념은 뭔지 이거를 설명을 한 번 해드리고 기출문제들을 그 유형에 맞게끔 따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 강좌를 통해서 각 유형별로 최적화된 풀이 가장 알맞은 풀이 그리고 알맞은 분석을 해주셔서 수능날 유형이 적용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수업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업의 진행 순서는 우선 3단원 수열 파트부터 진행을 할 거고 수열이 끝나면 1단원 지수와 로그 또 지수와 로그함수 이어가고 그 다음에 2단원 삼각함수 파트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좀 어려워하는 유형들 있잖아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수열 뒤쪽 파트라든지 아니면 앞쪽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개수세능 문제들 이런 것들도 제가 유형별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이런 식의 유형에서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야 되는지를 제가 완벽하게 정리하고 준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좀 길면 지루하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본격적인 수업은 다음 1강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